손가락 꿈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손가락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꿈에서 손가락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나 일상생활에서의 특정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손가락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손가락 꿈이 나타내는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손가락은 인간의 행동, 표현, 소통, 그리고 작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사람의 의사소통과 표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꿈에서 손가락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강조되는 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표현에 대한 욕구가 억눌려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거나 어떤 중요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다치거나 불편한 상태로 등장하는 꿈은 이 책임감이 꿈꾸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인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꿈에서 강조되거나 특별한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변형되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자신의 자아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작은 물건을 다루고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일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손가락은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능력이나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물질적인 손실이나 관계의 단절을 암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꿈꾸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떤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에서의 무력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유연성을 잃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경직되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과소평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어지는 꿈은 자신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거나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손가락이 짧아지는 꿈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살해 1손가락이 잘리는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후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압박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살해 2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손가락에 깊은 상처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이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살해 3손가락이 부러지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공부 방법을 조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4손가락이 굳어지는 꿈 한 남성은 손가락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감정이 경직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5손가락이 길어지는 꿈 한 청년은 꿈에서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도전과제를 맡게 되어 스스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그는 이후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꿈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가락 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책임감, 관계의 갈등, 그리고 표현의 욕구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꿈은 때로는 경고이자 조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가 손가락을 무는 꿈 최근에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는 꿈 금은 보석, 시계,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길조이다. 검지 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두뇌개발 행제 재물돈 저술창의 성바리딘이 있다. 개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물려 안 떨어지는 꿈 손으로 많은 재물을 만지게 된다. 손으로 금은 보아를 다룬다. 고양이한테 손가락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구리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굳은 약속을 하게 된다. 만남, 결제, 합의, 계약, 회사 등으로 해문의 열쇠를 쥔다. 녹색 산호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명석한 두뇌로 시대적 문명을 창출해낸다.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경사가 생긴다. 다이아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신분이 상승되는 꿈입니다. 사회의 지도자, 그룹의 리더가 되어 많은 권력을 얻게 됩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는 꿈 사업상 고통을 받거나 각성할 일이 생긴다.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검지손가락에 끼는 꿈 오래된 문헌을 조사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장구한 뜻을 금빛 찬란하게 실천한다. 위시, 실천, 행사 등을 실행으로 옮긴다. 붉은 노비 반지를 약지손가락에 끼는 꿈 몸을 보호하는 약신이 들어오고 재물과 행운의 열쇠를 만지게 된다. 사랑과 복된 인연을 맺고 미래를 약속하게 된다. 만남, 사랑, 결실 등이 있다. 석가모니 손가락의 피를 마시는 꿈 어떤 진리 탐부자로부터 정신적으로 감동을 받게 된다. 손가락 두 개가 잘라지는 꿈 형제 또는 형제와 같았던 동업자를 앓게 된다. 손가락 부러진 꿈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배반을 당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함 손가락 없는 꿈 금전 문제로 소송이 있을 암시의 꿈이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어져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형제 자매가 한결같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달콤한 축복을 받게 된다.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 성취 등의 기룬이다. 손가락에 피멍이 드는 꿈 근심고통이 생긴다. 직장인은 장거리 운전 시에 특히 조심하도록 한다. 손가락을 깍지 끼는 꿈 손가락을 깍지 끼는 꿈을 꾸게 되면 성적인 콤플렉스, 불만, 불안, 성기능 저하 등을 의미한다. 손가락을 다치는 꿈 자신이 아끼는 이들에게 우한이 생기거나 그들과 이별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다. 혹은 아끼는 물건을 잃을 수도 있다.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꿈 개인, 형제, 단체 품의 동업자와 함께 어리나 사업을 할 때 가 머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일을 하는 꿈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일할 일이 생긴다.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는 꿈 사업상의 고통 또는 여러 번의 고비를 겪거나 반성할 일이 생긴다. 손가락을 보는데 손톱이 조금씩 떼맞으면서 맨살만 남는 꿈 한동안 생활한 편이 어려워질 징조다. 난관에 부딪혀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막막하다. 또는 집안에 우한이 생길 징조다. 손가락을 씻는 꿈 끈심거리가 해소되어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는 꿈 단란하고 화목하던 가정이 금이 가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려는 것을 도로 잘 맞춰 넣은 꿈 단란하고 화목하던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이르게 되지만 재결합하여 살게 된다. 손가락의 골마 아픈 꿈 진행 중인 사업이 진태양난에 처해 매우 어렵거나 커다란 손을 입는다. 손가락이 꺾이거나 손목이 부러지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애기치 않은 말썽이나 액화가 발생하고 자손 또는 형제 간의 흉엄한 재앙이나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손가락이 꺾이는 꿈 자손에게 좋지 않다. 손가락이 베이는 꿈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배반을 당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함 손가락이 불타는 꿈 불은 해몽에서 열정과 운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의 크기가 클수록 자신의 운기 상승에 기대가 생기거나 현실에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보여준다. 손가락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된 꿈 새로운 친구나 협력자가 생기고 또는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손가락이 아름다웠던 꿈 애인이 있는 사람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짝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깊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꿈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짓거나 불길한 일이 생긴다. 손가락이 여러 개 나는 꿈 새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두고 신천지가 열린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꿈 자신의 인간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손가락이 잘리는 꿈 친한 친구를 알을 징조다. 여러 개 생기면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 도움을 준다. 손가락이 잘린 손을 줍는 꿈 하던 일을 끝내거나 작품을 완성한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꿈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배반을 당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함. 손가락이 점점 짧아지는 꿈 몸에 질병이 생겨 재산과 재물을 치료배로 쓰게 된다. 또 아랫사람 고흥인 등에게 배신당할 일이 생긴다. 신이나 성현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를 마시는 꿈 위대한 사람의 교리나 학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다. 상가락질을 손가락에 끼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별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만남 합쿵 약혼 결혼 합격 당선 승진 승리 재물 돈 행제 등이 있다.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는 꿈 집안의 질병이나 우한이 생길 수 있는 암시의 꿈으로 특히 부모님께 불행이 닥쳐오게 될 진조 약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는 꿈 선남선녀가 한 쌍의 원앙으로 화촉을 밝힌다. 결혼 결합 합의 합쿵 등으로 달콤한 맛을 보게 된다. 어린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물고 있는 꿈 엄지손가락은 부모님을 뜻함으로 집안의 어른에게 우한이 생긴다.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꿈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지금까지 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용이 손가락을 무는 꿈 아들을 낳으나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은반지를 약지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다. 애틋한 정을 아는다. 조개가 손가락을 물고 있는 꿈 어떤 문서나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된다. 모임에서 우연히 여자를 만난다. 칼에 손가락이 베이는 꿈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배반을 당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함 클로버 콕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는 꿈 푸르고 청아한 선남선녀가 애틋한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미래의 장례를 약속하게 된다. 사랑, 만남, 합의, 계약, 결혼 등의 예쁜 행운이 있다. 푸른 토파지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휘하에 부하를 거낸다. 두뇌발달이 오고 상, 분장을 받는다. 푸른 토파지 반지를 얼마든지